아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에 있는 허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게 뭐죠? 말하는 순간 뭔가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단 저는 되게 무서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한번 놀러왔고요. 어느 아파트 건물의 무서운 이야기를 파헤쳐보고자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찾아온 유튜버 허샘씨 과연 그는 무사히 탐방을 마칠 수 있을까? 일단 그를 계속 지켜보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계속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여기가 제가 말한 아파트 입구고요. 음... 굉장히 낡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저기 불이 반짝거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아니야? 입구가? 아 저긴가? 아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잘 몰라요. 분위기가 정말 음침하고 무섭고 매정할 정도로 암울합니다 분위기가.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 나무판자를 치웠고요. 아... 일단은 제가 가볼 곳이 10호실입니다. 10호실이고 이 지하는 좀 음흉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볼게요. 아 근데 잠시만요. 많은 고민이 있어 보이는 유튜버 허샘씨. 오늘 하루는 많이 힘들 예정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로 가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자 일단은 내부가... 문이 어떻게 같은 아파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벌써 기괴합니다. 갑자기 벨티를 하는 허샘씨. 괴이 현상에 휘말린 탓일까. 벌써부터 조짐이 좋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들어가 보는데. 오케이 문 열었고요. 실례합니다. 전기가... 전기가 없대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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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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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하자. 이거 다... 오오오 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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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올렸어요 제가. 전기를 올렸어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누가 살고 있나 한번... 보는데 문이 열리고요. 오케이 침실이 있어요. 침실이 있고. 어... 영상 이 정도만... 아아아아아...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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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내 발자국 소리였어요. 제 발자국 소리였고. 일단 누구 안 계시나요 선생님들? 아 선생님? 저 유튜버입니다. 아 선생님 죄송해요. 어? 어? 일정합니다. 아 artificially... 이. 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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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늑! 으ه! 알림음이 들리지 않았던 모양의 충격이 다소 있는 듯하다 진짜 짜증난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조심 아 잠시만 타임요 일단 가방을 거실에 들고 물건을 챙겨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방 또 내가 뭘 갖고 왔더라 일단은 ENF 리더를 사용하여 레벨 5 이상을 감지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네 확실히 여기에 무언가가 있나봐요 어? 누구세요? 음? 아 씨XX 뭐야 영도야? 아니네 타이밍이 야속하기만 할 따름인 우리 불쌍한 허샘씨 그 와중 무언가를 발견하고 마는데 어? 왓 더 푸? 왓 더 푸? 기사야? 자 여기서 소환의식을 수행하세요 아 나 이런 유튜버야? 자 선생님들 소환하는 거 처음 보시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소금을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아직? 아잉! 짜잔 치즈가 소환됐어요 아 치즈 아아아 야 좋은데? 자 소환의식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가 소환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라이터 키면은 짜잔 아 내가 내가 소환을 당하는 거구나 아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하는 테마의식 그런 걸어서 아 테마가 아니었네 저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소환을 당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영상 처음 보실 거예요 하지만 제 유튜브에서만 오직 제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너무 잔인한 거 보여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센서십이 강해가지고 에? 의자에 누가 앉아있다구요? 아 나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뭐야 자 일단 앞으로 갈게요 어 굉장히 성스러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주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어머머머머머 사람 어 뒤에 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안 돼 뒤에 안 봐 뒤에 안 봐 뒤에 안 봐 어 오케이 뒤에 안 봤어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아 이게 뭐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아 내가 유튜버인데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에 사로잡혀 겁을 먹었지만 애써 숨기려고 하는 그의 모습 하지만 그의 침착함을 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 나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상한 걸 봤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집주인한테 싹싹 비는 건가요? 오케이 나와 오케이 나가 나가 빨리 빨리 다다다다다 오케이 일단 화장실 숨어요 이렇게 됐어 엄청 난처한 상황에 갇힌 그 그래도 용기라는 무기를 앞세워 집을 조사하는 중 갑자기 무언가가 그를 조롱하듯 의문의 메시지를 남겨온다 어? 칼이 날라왔어요? 아파트를 떠나볼까나? 아파트를 떠나는데 있어서 어떻게 떠나냐면 일단 조용히 해야겠죠 일단은 아파트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벙킹벙킹 아우 씨앗더팍 아 아 지금 맵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맵이 바뀌었습니다 바꼈고 어 앞으로 이런 데서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무신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의 장소로 또다시 소환이 된 허샘 씨 그리고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기다림 과연 그는 집에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